자, 지금 1회 블리츠스 운동회를 시작합니다! 고아! 고아! 예! 저희 이제 감독이 시작할 거고요. 지금 시작할게요. 네, 팀은 어떻게 하나요? 블랙팀, 화이트팀? 여러분들 중에... X맨이 있으세요? 네, 찾았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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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요. 예, 예, 예... 좋아요. 다시 할까요? 다시, 다시 할까요? 다시, 다시 할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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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인 3강립군. 2배속 댄스. 2배속 댄스. 2배속 댄스. 누구 노래요? 저희 노래. 아, 저희 노래 1차인가요? 당신은 오늘 X맨입니다. 이번 비전 운동회에서 X맨이 자석한 팀이 지면 X맨이 승리입니다. 단, 진짜 엑스맨인 거예요. 멤버들이 알아챈다면 실패. 잠깐만요. 그러니까 엑스맨이... 이게 룰 못한 척... 엑스맨이 여기 팀 중에 있어요. 엑스맨이 만약에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했는데 그 팀이 이겼어요, 게임은. 그럼 그냥 이겼어요. 엑스맨은 그냥 실패한 거예요. 팀이 있으면 엑스맨은 그냥 실패한 거예요. 얘기 다 들었던 거 아니에요? 엑스맨이야, 엑스맨이야, 엑스맨이야. 엑스맨이야, 엑스맨이야, 엑스맨이야. 엑스맨입니다. 첫 번째 블리처스 운동회. 첫 번째 종목은 바로 드림링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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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룰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발판이 있는데 2인 1주로 해서 발을 하나씩 넣고 림링보를 통과해야 진정한 승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누가 승리하게 될지. 진아랑 크리스 먼저. 준비 시작! 맞아요? 길이가 안 돼. 오. 오. 오케이. 오케이. 너무 쉬운 건가? 하나. 둘. 하나. 저런 거 치면 안 돼요? 먼저 갈래요? 아니면 같이? 같이 가야지. 시작! 자 발 발 발 발. 하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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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너무 쉽게 간다. 어떻게. 옆으로 이렇게 일정. 트레인 포메이션. 이종용이 쉽게 가자. 시작! 오. 사.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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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게 쉬운가? 잘한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겠다.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오케이 시작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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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엣구 왜에에엣! 아 이게 아니야 나 진짜 림붐 진짜 못돼 선원아 잡아줄게 그럼 우주 연기할 때 표정인데? 잘할게 우주한테 시켰어요 엣스 오 이제 저 머리 조심해야 돼 이거 조금만 못하게 잠만x2 양손 줘봐 그러네 됐어x2 아까처럼 나 먼저 하면 되죠? 보여줘x2 이렇게 하면 되잖아 오! 좋아! 야 야 글로 가면.. 야 잠깐! 빠건들여x2 잠깐만x2 발이 지나서 잠깐만 저희 팀의 작전, 플랜 고요 형이 계속 허벅지를 받쳐주면 넘어가서 제가 받쳐주는 겁니다 좋아요 좋아요 할 수 있나요? 이론상 완벽해요 이론상? 이론상 완벽해 시작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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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이스인데? 오케이x2 오케이x2 오 제발 제발 도망했어 검정팀이 승리했습니다 1라운드 1라운드가 끝났고요 이제부터 2라운드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는 바로 2배속 승주기 2라운드는 바로 2배속 승주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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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크하게 써있어요 시크하게 우리 카메라 써있으면 되죠? 우리 이러고 써있으면 되죠? 공공포가기 막혀 공공포가기 막혀 공공포가기 막혀 1라운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 오!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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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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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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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봐. 오케이 오케이 좋아. 자신 있어, 나 움직이도 안known. 샤 안해, 샤 안해, 샤 안 세어. 노래 안 나왔어, 노래 안 나왔어. 오오오오. 어 이거 뭐해? 어 다 지금 화분 찍혔어?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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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하하하. 야 너 뭐해, 너 뭐해.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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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뭐해, 뭐해, 뭐해. 뭐해, 뭐해, 뭐해? 어디봐, 어디봐. 어디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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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봐. 뭐해? 야야야! 넣거나 잘해. 한정은 립싱크 안 해. 프리스타일, 프리스타일 해야 돼. 나 이거 가만힌들어. 아, 뭐해? 내 파트예요.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우와, 좋아. 와, 너무 빨라. 아, 나 기억 잘 안 나는데, 근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진짜, 나 못하겠어. 액션. 에마야, 이거 에마야. 아, 이거 진짜 기억 안 나지, 이거는. 메시지 너넨, 이겼다. 100vl, 세면더 아, 저는 못했어, 이겼어. 자 엑스맨의 데뷔지 한번 해 저는 진짜 정말 확신해요 확신 왜냐면은 어 왜냐면 내가 듣고 나왔어 그때 엑스맨의 존재를 몰랐어 시작하기 전에 말했으니까 근데 크리스가 갑자기 와가지고 스파이지 스파이 같은거지 아 맞아 맞아 나도 못 들었어 알고 있을거라 생각했나봐 나는 나는 개인적으로 루타니 오늘 잘한게 하나도 없어 하하하하하 아니 맞아요 아니 그래서 좀 억울하긴 한데 죄송합니다 이번 게임은 뭐죠 여러분? 바로 사자성어입니다 자 그게 아니구요 미션 달리기에요 네 자 1단계 뭘까요? 1단계 돌월음 논기기 2단계 고운기기 젓가락으로 3단계 사자성어 사자? 호랑이요 무섭어 무섭어 누구야 숨 돌릴 거야 미안해 1단계 1단계 고운기기 아름고기기 3단계 자 둘이 손잡고 나가요 더 밴더머 잘하자 잘하자 우리 무라운드 샤야 우리 무라운드 샤야 무라운드 샤야 너 엄청 오래 걸렸어 계속 내가 룰을 이해를 못해서 여러 번 물어봤어 맞아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O X 야 나가 지금 X X X 봤어? 이미 여러 번 했어 내가 봤어 X 미션 있어 3라운드는 차례를 쳐서 스스로 게임을 진행하는 건데요 만약에 게임을 진행하다가 중간에 실패할 시 다시 처음부터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 남은 친구 가입 F 뭐 할래? 두 번째 두 번째 합시다 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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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이 좋지 않아? 후공 성공! 후공! 네, 시작할 때 순서를 알려드릴 텐데요. 두 번째로 저는 얼음 물리기 두 번째는 콩 옮기기 세 번째는 달아서 네 번째는 콩 옮기기 자, 준비 시작! 할까 말까요? 아, 예 준비 준비 시작! 시작! 오 마이 갓 신체 부분의 가장 뜨거운 부분이 결과인 걸 모르죠? 결국 나오고 말았습니다. 거의 다 녹았어, 거의 다 녹았어. 많이 차가울 텐데, 계속 나 녹았습니다. 와! 진짜? 저 겨드랑이 만진 손 아니야? 야, 빨리 해라. 이거 준비하다 알지? 네 네, 할까 말까 넷 아, 진짜 진짜 못하네 어, 야, 야, 일부러 일부러 놓치는데? 아홉 아홉 안 갈 거야? 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 한 번 와, 야, 하이파이브 안 하려고, 이거 한 번 더 5초까지 됐어요? 형, 네 오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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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벼 비벼, 비벼, 비벼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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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벼 왜, 왜 쳐다보는 거예요? 아, 이거 약간 더티한 반경이 다 했다, 다 했다, 다 했다, 다 했다 다 녹았다 페페로니 페페로니가 보였어요, 페페로니가 안 녹는데? 안 녹는데? 때려, 때려 됐죠? 오케이, 오케이 와, 진짜 제 앞에 있네 아, 또 형, 형, 형 형, 형, 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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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형, 형 형, 형 근데 오른쪽 오른쪽 근육은 안 맞으면 안 돼요? 또 못 잡았죠? 또 못 잡았죠? 야, 너 방해받아 약간 직종을 잘하네 이렇게 했지? 아니야, 아니야, 하나, 하나 맞아, 맞아, 맞아 지나야, 지나야, 지나야 대박 천사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클리어, 클리어, 클리어 나 오 여기 여기 클리어 야, 박아, 박아, 박아 야, 야, 크리스 너 얼음 해, 너 얼음 해 지금 시작 7년쯤 나오면 안 와 마이크, 마이크 마이크, 마이크 마이크, 손 조심해 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배, 배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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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꼽에 그, 동그라미 어 다 녹였어? 지금 녹고 있어야지 아니, 왜 이렇게, 같이 시장돼 구타 났어, 구타 났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이파이 x3 자 자 자 자, 잠깐만요. 하이파이! x5 아님 팀 9분 남아봅시다. 팀 9분 남아봅시다. 레드터 어, 저거 뭐야.. 잠깐만 타임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아, 안 돼x10 안돼X3 야, 너 부종이 말해서 이미 쪼꿔 갇겠다. 동 науч인 5번으로 바꿨는데.. 진짜 없어. 부신 거 내가 봐줄게. 아홉 아홉 과대 왕상 둘 셋 다섯 오 왜 이렇게 잘해 일곱 일곱 아홉 아홉 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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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세시한 짜리였어요? 오 잠깐만 야 뭐야 이게 세시한 짜리였어 이게 세시한 짜리였어요? 오 잠깐만 야 뭐야 타고 갔어 오케이 용기를 빌려 자 15분이 지나가서 네 4급자 퀴즈로 가겠습니다 됐어요 됐어요 진짜 가졌어요 오케이 몇 개요 몇 개요 4급자 퀴즈로 여기 심판이 있어 심판 와 뭐하는 거야 넘겨 그냥 들어 4급자 퀴즈로 와 카카 오토 오 이거 카카 로드 아니야?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아홉 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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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첫번째 자 이거는 지고 싶어도 질 수가 없는 아홉 준비 시작 여유롭게 여유롭게 천천히 하자 천천히 왜 왜 천천히 지켜보고 있는 거야? 왜 방해 안 하지? 아 그래봤자 1분도 안 지났어 지금 1분도 안 지났어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너네 너네 팔 움직이는 거 다 닿잖아 이거는 네 마사지 들어가겠습니다 준형 천천히 해도 돼요 천천히 천천히 진짜 여기서 뭐 라면 먹고 와도 16분 안 돼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각양? 각색 음악 해 음이 이리다니는 더 2불도 안 지내돼 6 2 3 7 8 9 액션 9 9 야 어떻게 끊겼어 안 지는 거죠? 자 아직 끝나지 않았어 왜요? 엑스맨 잡아야지 그치 그치 누가 엑스맨일 것 같았지? 왕 아 근데 좀 어렵다 어렵다 못한 애가 한둘이 아니라 회의 해볼래 회의? 아 누구일 것 같아요? 나 한종묘 크리스 저 크리스 형이 나 루타니 저 크리스 형 저 크리스 형 크리스? 나 루타니 음 끝났는데? 루언이 형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 잠깐 번복하네 어 나 루타니 루타니? 그리고 3 대 3 대 1이야 너네 그걸 생각해야 돼 근데 만약에 우리가 크리스를 골랐어? 근데 만약에 루타니가 엑스맨이었어 그럼 기분 별로 안 나쁠 것 같은데? 어 크리스? 근데 크리스가 엑스맨이라면 제 기분 나쁠 것 같아 아 오케이 맞네 아 크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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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골랐습니다 골랐습니다 하나 둘 셋 크리스! 크리스 크리스는 엑스맨이 저 누군지 찾았어요 어? 누군데요? 진아 형이 나 일단 일단 알았어 일단 알았어 진아 형 오신 크리스 형 생긴 장면 야 마지막? 얘들 마지막? 아니면 얘로 일단 죽여요 뭐 앞지 알아요? 크리스는 엑스맨이 예 알았어 크리스는 엑스맨이 아니었어 아니 체류탄이 너 왜 그래? 아니 왜 그래? 여보세요? 왜 그래? 체류탄 오세요? 그럼 잘하는 게 없는 거야? 형이죠 솔직히 주환이 형 다음 전화 좀 가줘 난 너 다음 전화 좀 가줘 아니 주환이 형이 너 나와 너 아니라고 야 너 못해? 나 못해 이 형이야 생각해보니까 주환이 형 딱히 잘하는 거 없어 주환이 형이 제일 일심돼요 나 솔직히 주환이는 엑스맨이 맞습니다 아닙니다 뭐야? 진짜 엑스맨 아니 얘네 팀에서 엑스맨이 짓으면 걔 진짜 바보인 거야 당신은 오늘 엑스맨입니다 네 다 그런 거 아니죠? 팀을 패배로 한번 이끌어 보겠습니다 약간 나도 모르게 열심히 했어 약간 엑스맨이 아니라 많이 또였네 아니 근데 진짜 더 솔로비 거는 우리 팀에 엑스맨이 없는데 이따 수령이라면 말해야 되는 거야 아니 난 왜 이렇게 저러는 거 같은데 뭐야 왜 이건 다 엑스맨이네 그냥 그러니까 나 할 말 있어? 나도 내가 제일 많이 먹었을까? 아니 솔직히 나는 엑스맨 아니잖아요 엑스맨이랑 다 뭐라 하니까 엑스맨이 너무 많았어 진짜 너무 못했어요 진짜 너무 못했어요 우리 다 엑스맨이야 근데 림보.. 엑스맨이었구나 림보.. 그러네 상상도 못했던 엑스맨이었는데 엑스맨이 활약을 너무 잘 못해줘가지고 저희 팀이 승리를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팀이잖아 자 엑스맨을 위해서 박수 그리고 저쪽 팀에 있는 엑스맨들에게 두 박수 저 포옹 한번 해줘 마주 보면서 포옹 한번 해줘 고생했다고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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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만약 홍하고 오늘 게임 어떠셨습니까? 재밌었습니까?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습니까? 재밌습니다 재밌었습니까? 진짜 저는 무슨 게임을 하면서 이렇게 평균 이하의 사람들 처음 봤어 자 그러면 제 첫 번째 블리차스 운동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리더 진아 씨 마지막 인사 지금까지 블리차스였습니다 안녕 바이바이 바이바이